BTC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더리움이 상당히 출렁이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는데 근데 오히려 BTC가 조금 빠질 때 이더리움은 그와 더 많은 폭으로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3천 달러선 이상을 볼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엔 디파이가 조금 살아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더리움 매수한 분들이 상당히 있을 것 같거든요 이더리움 차트는 어떻습니까? 우선 이더리움은 그동안 수렴 추세 해왔었고 장기적으로 이 수렴 추세를 돌파가 나오면서 지금 좀 중요하게 봤던 저항대가 이때부터 21년도 11월 때부터 이어진 이 하락 추세에서 중간에 한번 추세 전환 돌파가 있었잖아요 상승으로 그냥 가려고 시도를 했다가 실패한 거죠 그랬을 때 만들어진 이 매물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봤고요 지금 현재는 이 매물대를 하단을 돌파한 상황이죠 하단 매물대를 잡아 먹었어요 그리고 중간 위치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매물대를 소화하는 방식 움직임 자체를 예전에 제가 솔라나 분석했을 때 그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하단 매물대가 저항을 받고 그대로 내려가려면 이 그냥 하단에서 저항받고 내려갔어야 되는데 지금 하단은 잡아 먹었고 이 중간 이 매물대의 50% 지점 여기를 지금 돌파를 한 상황이잖아요 이랬다는 거는 이제 이 매물대의 상단 저항까지 한번 상승 시도를 할 거란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나 이해를 하려는데 왜 이렇게 말을 어렵게 하지 갑자기 한 번 더 해주세요 보시면은 좀 확대해서 부분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앞에 화면이 너무 작게 나와서 차트 스캔으로 한번 크게 모니터 앞에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이때 이더리움이 과거에 하락 저항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때 만들어진 이 매물대 이 매물대가 강한 저항이 됐겠죠 이 매물대를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나누면 돼요 이 하단에서 이 매물대의 하단에서 상단까지 이 상단까지 이거를 확대를 해볼게요 그럼 진하게 나오죠 그럼 이 매물대의 상단에서 하단까지의 비율이에요 이게 검은색깔 큰선 비율이 그러면 이 50% 지점이 2870달러거든요 딱 이 중간선이 그러면은 지금으로 다시 가볼게요 지금 비트코인 지금 비트코인이라 이더리움이 밑에서부터 올라오면서 이 하단 구간 이 하단 구간은 이미 잡아먹었잖아요 그렇죠 네 50%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하단 매물대는 저항은 이미 매물 소화를 했다는 거예요 소화를 했고 이 매물대의 50%를 돌파했다는 거는 이제 다음 저항이 어디죠? 상단이죠 천장 네 상단 3583? 네 여기 지금 이제 테스트하러 간다는 거예요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은 제가 이전에 솔라나 분석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당시 이제 솔라나 분석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 하단 매물대 잡아먹었고 지금 중간선 돌파했으니 다음은 상단까지 붙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근데 그때의 갭 차이가 너무 크다고 했잖아요 과연 뭐 40% 너무 높으니까 네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갈 수 있게 저항대가 없으니까 그렇게 갭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3천 가까이 올라왔으니까 좁혀진 거네요 네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50% 지점을 돌파했다는 거는 다음 저항이 그냥 상단인 거니까 우리가 중장기 목표가를 잡을 때 이 정도를 기대하고 그냥 보는 거죠 당연히 뭐 이거를 갔다고 해서 지금 단기적으로 당장 오늘 내일 해가지고 수직 상승으로 막 무섭게 상승을 한다 이게 아니고 어차피 이거는 중장기 기대값이 그만큼 열렸다라는 거니까 뭐 조정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조정이 발생을 해도 결과적으로는 꾸준히 상승을 해서 이 정도는 도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저는 그렇군요 지금 이더리움이 전에 생겨났던 이른바 매물대 조금 말이 어려울 수 있지만 일단은 우리가 그것들을 저항이라고 얘기를 하고 차트에서 매물대를 밟고 올라가야 계단을 올라가는 건데 지금 일단은 앞서서 말씀 주셨던 예전에 매물대를 다 이제 집어치웠고 그러면 삼천선을 돌파하고 2900 이제 중반으로 올라왔을 때 우리가 그 다음 저항이라고 생각하는 천정 구간으로 가기 위해서는 뭔가 저항이 있어야 뭔가 지지부진할 텐데 지금 그게 깨끗하게 정리가 된 상태다 그쵸 지금 이거 보시는 대로 하단 저항을 받았어요 이때 보시면은 지금 표시하는데 보이시죠 여기 여기 위 꼴이 달렸잖아요 많이 그리고 여기서 계속 조정 나왔잖아요 이거 이대로 가면 이게 하단이잖아요 하단에서 저항을 받았어요 받아서 꺾였어요 꺾였는데 결국엔 강에 돌파해줬잖아요 그럼 이거는 그냥 하단 잡아 먹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하단 매물 정리했으니 다음은 상단이겠죠 그럼 상단 저항 잡아 먹을 때도 이런 형태로 잡아 먹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이런 수직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데 뭐 조정도 나올 수 있다는 거 감안하고 어차피 결과적으로 꾸준히 상승해서 상단까지 잡으러 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현재 2900달러 초반대에서 만약에 타겟가인 3580선까지 지금 오늘 이 타이밍에서 매수에 들어간다면 지금 대충 숫자로 봐도 상당한 간격인데 수익률 퍼센티지로 보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지금 만약에 현재가 기준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20% 22% 정도 수준 되거든요 그렇게 엄청 높은 건 아니지만 대신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3580달러를 마저 돌파를 해버리면은 그 다음은 또 뭐예요 그 다음은 위로 그냥 열린 거죠 왜냐면은 이더리움이 아직도 비트코인보단 훨씬 느려요 엄청 느려요 비트코인 요게 46,300달러였어요 어디가? 제가 비트코인이 설 연휴 전에 4만 6,300달러 중요하다 했잖아요 비트코인으로 치면 여기에요 이 지점이에요 아 그래요? 아직 멀었네? 아직 비트코인 줄도 못 맞춰요 그러네 한참 멀었어요 한참 뒤에 있네 거의 한 3주? 네 3주 가까이 지금 시간 격차가 있는 네 지금 주가 론 보면은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근데 이 매물대 저항 돌파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냥 쭉 올랐잖아요 마찬가지죠 그냥 쭉 올라 쭉 오르겠죠 얘도 여기 돌파하면은 그러네 너무 쭉 오른다고 너무 계속 강조해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또 또 이러니까 일단은 정확히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하자면 제가 뭐 차트를 볼 줄은 모릅니다만 앞서 말씀 주신 것을 보면은 저항 구간을 통과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만약에 3천선을 가기 위한 발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2,600, 2,630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 뚫고 지금 올라왔고 2,900 중반까지 왔기 때문에 3천을 뛰어넘은다면 그 다음 타깃은 3,580달러 정도가 될 것인데 또 중요한 것은 3,580을 뛰어넘었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더 열려 있다 그런데 또 하나를 얘기하자면 비트코인의 추이를 추종을 하고 상당히 싱크로율이 있지만 그 시차가 엄청 벌어져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4,600달러 정도를 뚫었던 것을 지금 비트코인이 지금 맞이하는 상황이고 지금 우리는 비트코인의 5만 2천 선을 보고 있으니 그 시점이 더 이더리움 쪽에 도래하리라 라는 예측을 좀 하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이더리움도 추세가 쓸 수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확실히 이더리움이 기회 살려가지고 좀 최대한 올라가야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투자자 입장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자면 개인 투자자고 굉장히 소액 투자자예요 뭐 끼켜야 뭐 한 30만 원 정도 살 수 있다고 쳐요 뭐 그러면 1, 2더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걸 이제 모아간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일반 회사원분들이 그런 패턴을 많이 사시니까 한 방에 2더가 5천만 원씩 안 사잖아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지금 2,900선 초반이 솔직히 앞에 숫자들을 보셨던 분이라면 좀 부담스러운 구간일 수도 있어요 물론 3,500 가고 이러면 좋지만 그럼 이럴 때는 어떤 버튼 누르는 패턴을 가져가야 되고 혹시 뭐 조금 내려왔다가 올라가거나 그걸 기다려야 되는지 궁금하시거든요 일단은 좀 조정을 기다리고 매수를 하고 이런 거는 이제 좀 비트코인이 하락 추세나 좀 꺾일 위험이 있을 때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지금은 일단 추세 자체가 좀 상방으로 열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더리움을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좀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좀 안정적으로 매매를 하려면 기다리는 게 맞겠죠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발생했을 때 매수를 좀 하는 게 낫겠죠 지금 가격보다는 근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어차피 이제 좀 전체적인 중장기 추세가 이제 상방으로 크게 좀 열린 상황에서는 차라리 뭐 그런 분할 매수 전략 어떤 구간을 잡아놓고 분할 매수 전략보다는 그냥 기간을 두고 상승 사이클의 총 기간을 두고 조금씩 적립형 투자로 그렇게 매수를 좀 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뭐 당연히 지금 여기에서 조금씩 조금씩 매주 월요일마다 난 산다라고 했을 때 난 매주 나는 이제 일주일밖에 안 샀는데 갑자기 날라가 버리네 아쉽기는 하겠죠 근데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매주 되면은 이 상승 사이클이 좀 끝날 때까지 계속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더리움도 이제 오늘 보는 차트는 이제 마무리를 슬슬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두고 봤을 때 모아가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비트가 현재 시점에서 모으는 게 유리해요 시작을 지금 다시 한다 쳐요 이더가 모으는 게 유리해요 근데 아직은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비트코인도 아직 상승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안 했다고 생각을 해서 아 진짜요? 6만 보셨으니까 왜냐면은 이전에 제가 반감기 패턴 추세 상승 사이클 추세를 보여드렸을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항상 상승 주기 때마다 그랬듯이 반감기 이후에 본격적인 강세를 항상 보여왔어요 지금 반감기 전이잖아요 물론 지금도 강세를 보이긴 했지만 과거때도 반감기 전까지 이렇게 강세를 한 번 보였어요 근데 반감기 이후에 조정이 있고 나서 재차 상승을 했을 때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계속 항상 올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도 사실 비트코인이 저번에도 말했지만 반감기는 이 상승 사이클에 4,50% 지점일 가능성 굉장히 높다 패턴상으로는 왜냐면 사실 이 말씀을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제 시장을 좀 보긴 하는데 항상 저희 제작물 댓글에 쓰여있는 게 반감기 직전되면 떡락한다 그때 사야지 이러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거는 또 맞는 말이에요 그쵸 지금 이거 한번 차트 좀 보여주세요 차트 보여드리면 제가 이렇게 종리를 해놨는데 이때가 지난해 블록페스타 스피커할 때 12월 10일 정도 했던 그쵸 그때 지난해 보여드렸던 차트인데 이거 반감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크게 보면은 상승장이 총 4번 정도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포함해서 과거 때도 보시면은 이 노란선이 반감기에요 이때가 반감기가 진행이 됐던 시점입니다 그러면 항상 반감기가 진행이 됐던 시점 한참 전부터 상승장은 이미 시작이 됐고 이렇게 계속 보시면은 반감기는 반감기는 이 전체 상승 사이클에 항상 4,50% 지점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중간 정도에 오는군요 그렇죠 지금 보시는 대로 여때부터 상승장 시작됐고 여때부터 상승장 시작됐고 여때부터 지금도 지난해 1월부터 상승장 시작돼서 지금이 그러면은 중간 위치겠구나 라고 예상은 해볼 수 있죠 그럼 우리는 중간이 다음이 중요하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반감기 이후에 추세를 봤을 때 추세를 여러분들이 그냥 한눈에 보시기만 해도 캔들의 크기 자체와 추세 가속도가 다르죠 기울기 자체가 진짜네 엄청 크게 상승하고 엄청 크게 상승하고 완전 크게 상승하고 혹은 좀 줄어들긴 하지만 그렇죠 수익률은 줄어들긴 하는데 그래서 이번 상승장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둘 중 하나에요 이제 약간 이 상승장 이 패턴이 전환이 되는 시기냐 다른 패턴으로 아니면은 이제 더 큰 추세를 위해서 이 패턴을 깨고 더 큰 추가적인 사이클을 만들어 나가냐 기로에 서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상방을 이제 추가적인 상승 사이클을 만들어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있는 이유가 ETF 승인이 되면서 ETF 승인이 되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글로벌 기관 자금들이 이제 크게 유입이 계속 지속적으로 될 거고 그리고 각국마다 수용을 하는 그런 장기적으로 움직임들이 정부들이 충분히 그만큼 더 수요가 발생을 해서 저는 패턴 이 반감기 때마다 상승장 때마다 이 수익률 패턴 수익률이 감소됐던 이 패턴을 깨고 더 크게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8만 달러까지 지난해 12월은 이제 연말에 보셨던 최소 이게 상승장 때마다 수익률이 감소하는 패턴에 대한 이번 예상 가격대인데 이거를 깨는 순간 그냥 이제 오른다는 거죠 크게 희망회로를 끊임없이 던져주시는 우리 송승재 이사신데 저도 생각은 제가 잘 모릅니다만 비슷한 게 이전에 반감기 패턴상으로 이제 직전 뭐 한 1, 2개월에 조정장이 오는 것은 맞았습니다만 그때는 ETF라는 기관 변수가 없었던 상황이잖아요 시장을 평탄화를 하는 그런 세력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꾸준히 매수세를 해주고 출시된 지 얼마 안 된 신규 ETF가 있다는 것이 이런 조정장에서의 버팀목이 되어줄 가능성이 조금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상당히 많이 사고 있다 ETF의 기관 BTC 매수세가 4% 이상의 전체에서 그런 BTC를 갖고 있다 라는 말씀도 드리면서 이제 슬슬 넘어가 볼 텐데 루 groceries 생각부터 루 사람을 위한 예수세가 4% 이상의 대통점으로 형식 수세가 6% 이상의 지사 영상은 things in the last eight-minute exciting